카지노 전문 딜러로 시작하셨죠? 네. 저의 첫 직장이었고 하루 8시간 내도록 인사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블랙핑크 한복의상 디자인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 어떤 삶의 변화가 좀 있었어요? 아까 월세 3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 3만 원도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탈리 다녀오셨죠? 4대 패션위크에 참가를 하게 돼서 백화점 1층에 왜 짱짱한 명품 브랜드들 들어오는데 우리나라의 브랜드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늘 힘들죠. 힘든 건 늘 힘든데 좀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어도 조금만 지나고 잠 좀 자고 또 맥주 한 잔 하고 이러면 또 할 체력이 생기거든요. 한다는 거 자체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세바시 초현실 토크신 철호입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으로 다나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다나입니다. 블랙핑크 한복의상 디자인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초유명세를 탔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삶의 변화가 좀 있었어요? 엄청난 인지도를 얻게 된 것 같아요. 저희가 그렇게 주문을 많이 받아본 적이 이전에는 없었어가지고 처음에는 안 만들었던 그런 재고 같은 걸 좀 많이 만들기 시작하면서 지금 당장은 막 금전이 없으니까 그 아까 월세 3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 3만 원도 없는 거예요. 막 공장 갖다 주고 어디 갖다 주고 지금 또 월급 주고 이러니까 인지도는 쌓아가지만 좀 그런 빈곤함이 계속 연속됐던 것 같아요. 하지만 블랙핑크의 한복이라는 이 키워드 자체가 세계적으로 이렇게까지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느껴지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탈리 다녀오셨죠? 아 네.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저희 밀라노. 거기에서 대표님의 컬렉션 발표를 한 건가요? 맞아요. 2024년 FW 컬렉션을 밀라노에서 4대 패션위크에 참가를 하게 돼서 선보이고 왔습니다. 반응이 어떻습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유니크하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유니크하다는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되게 좋은 의미의 특이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충분히 시장성이 있을 것 같다. 소재 자체에도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옷 쉐입이라든지 리본 묶는 방법이라든지 모든 그 요소 요소에 관심을 엄청 많이 가지시죠.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모든 게 새로웠겠네요. 유명 인사들이 많이 오셨죠? 이탈리아 내에 이제 밀라노 셀럽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셨고 꼬르소꼬모 대표님도 오셨고 또 명품 브랜드 중에 에트로라고 있어요. 이제 거기에 대표님의 아드님도 오셔가지고 직접 관람을 하시고 그 아드님이 유명하신 분이신 분이시죠? 네. 되게 유명하시죠. 뭐 어떤 제안 이런 건 어떤가요? 좀 지속 가능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저희가 했던 리사이클이라든지 업사이클 활동 같은 거 되게 많이 물어보시고 협업이나 관련해서 연락을 드리고 싶다라고 이제 얘기는 해주셨죠. 그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으로 유명한 김주령 배우님 그분도 함께 응원을 해주러 가셨다고요? 저랑 같이 마드리드 홍보대사로 이제 위축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인연이 돼가지고 이번에도 같이 밀라노 측에서 초청을 해주셔서 저희 옷을 입고 친히 밀라노 가지고 오셨어요. 그 배우님도 그러면 한복을 입고 같이 그 행사에 참석을 해주셨어요? 네. 네. 큰 도움을 주셨네요. 그렇죠. 가까워지셨습니까? 두 분이? 네. 네. 저희는 이제 사적으로도 많이 만나서 막 고민도 토로하고 자주 수다도 떨고 그래요. 카지노 전문 딜러로 시작하셨죠? 네. 원래 디자인을 공부하셨습니까? 원래 저는 중국어 전공이고요. 카지노에서 딜러로 일을 또 하고 또 사무 업무도 보고 한 3년에서 3년 반 정도 근무를 하면서 햇박기 같이 흘러가는 일반 직장인들이 느끼는 그런 무료함을 저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료함을 어떤 식으로 타파를 해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한복이나 이런 좀 화려한 옷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한복을 입고 여행하는 걸 먼저 시작을 했어요. 특히 해외에서 정말 그 반응이 되게 직설적이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걸 내가 한복을 입고 레스토랑에 갔어요. 너무 예쁘게 입고 왔으니까 넌 특별히 정말 예쁜 창가 자리로 안내를 해줄게 라든지 너 그 치마 어디일 거야? 나 편집샵 바이어인데 그거 사고 싶어라는 이제 반응이라든지 이런 거를 살펴봤을 때 정말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카지노를 다니면서 인터넷 한복 대여 사업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아 그랬군요. 그래도 어떻게 디자인으로 올라갔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한복 대여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매출적으로는 회사를 다닐 때보다 훨씬 괜찮고 재미도 있고 이랬는데 아 뭔가 나만의 한복? 나만의 디자인을 만들고 싶고 한복으로 뭔가 평상시에 입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가고 싶은데 아 그러면은 조금 배움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아 그런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보자 생각을 한 거죠. 혹시 당시 어느 정도 자본 가지고 시작했습니까? 그 당시에 600만 원 퇴직금을 원래는 다 넣으려고 했는데 여행을 갔다 와가지고 돈이 조금 모자랐어요. 여행에 얼마를 쓰셨는데요? 미국 여행 갔다 좀 많이 들더라고요. 한복 대여 사업을 병행하면서 창작을 하면 안 됐습니까? 그때 제가 그 생각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 브랜딩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한복 대여는 조금 미뤄두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한복 대여를 하려면 어쨌든 사람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전통 한복의 형태인데 저희가 지금 전개하고 있는 거는 조금 새로운 형태의 한복이다 보니까 이거는 나중에 저희의 정체성을 딱 정립해놓고 나서 해도 충분하겠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 나의 판단과 이 현실적인 그 상황과 이런 것들이 좀 안 맞아 떨어지니까 좀 힘들었었죠. 그래서 차라리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 당시 BTS가 엄청 떠오르고 있었거든요. BTS처럼 우리는 이 역수출, 역수입을 한다. 그런 느낌으로 해외에서 먼저 유명해져서 국내에서 조금 더 인지도를 쌓는 전략으로 가자 라고 해서 처음에는 밴쿠버에서 먼저 패션쇼를 해서 차근차근 경력을 쌓아보자 라고 지금 한복을 만드실 때 대표님이 생각하는 아이덴티티의 핵심은 뭡니까? 저희 브랜드는 일단은 한국의 전통에서 파생된 유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축물이라든지 패턴화 시켜서 이렇게 옷에 입히는 작업을 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패턴을 아예 디자인 등록을 해서 패턴 자체로 이런 강아지 옷이 됐든 그릇이 됐든 여러 분야와 협업하는 과정이 저는 또 재밌어서 왜냐하면 다른 분야와 콜라보를 하게 된다면 그쪽의 소비자들이 또 우리를 알게 되고 와 이게 궁중 유물에서 나온 패턴이야? 이런 한국의 전통 아름다움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유명 브랜드와 그런 걸 하셨죠? 맞아요. 글로벌 브랜드랑 요즘 협업을 좀 종종 하고 있는데요. H&M이라는 저희 패턴을 입혀가지고 스토어를 꾸미고 저희 패턴을 입힌 핸드크림이라든지 전통 가방이라든지 이런 굿즈 제작하는 걸 했었죠. 이런 많은 영역으로 한복이라는 주제 자체가 퍼져나가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으로 들립니다. 이전에 우리가 뭔가 패션쇼를 할 때는 좀 한복의 모습을 많이 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되게 신기하고 예쁘다고는 하는데 어느 나라의 전통 코스튬 정도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 한복의 쉐입 자체로는 정말 글로벌화 시키기에는 조금 제약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들이 늘 입는 옷이 아니니까 이번 컬렉션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한복에서 벗어나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미학은 뭘까 한국의 아이덴티티가 뭘까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시리즈로 풀어야겠다 해서 첫 번째 시리즈로 리본을 컨셉으로 잡았어요. 이게 말장난처럼 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리본이 되기도 하고요. 다시 태어나다 의미의 리본이 되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예로부터 이런 버클이나 단추를 잠그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잖아요. 모든 걸 이렇게 여면서 입는 문화였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모든 이음새를 받지 않고 다 리본으로 이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런 시도들을 한 첫 번째 컬렉션이고 되게 좋은 반응을 얻어서 밀라노의 유명한 편집샵인 꼬르소꼬무에도 들어가게 됐고요. 카지노 딜러를 하실 때도 전문 영역으로 성장을 했고 한복 크리에이터로서도 세계적인 디자이너로서 올라섰단 말이에요. 어떻게 두 영역에서 이렇게 잘할 수 있습니까? 되게 우은이 일단 잘 따랐다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저는 일단 카지노 일을 하든 한복 일을 시작하든 내가 뭐 어떠한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조그만 성취일 수 있지만 여기서 내가 조금이라도 배워갈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카지노 처음에 이제 입사했을 때 교육을 받거든요. 너무나 충격받았던 게 하루 8시간 내도록 인사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그게 이제 첫 교육의 시작이었는데 그날 너무 현타가 오기도 했는데 그래도 이제 한 3년 동안 버티고 거기에서 이제 체득된 게 있다 보니까 깡다구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내가 카지노 입사해서 8시간 동안 인사만 했었을 때도 있었는데 이거 못하겠어? 이런 마인드로 그때 버텼던 본인의 그 끈기가 결국은 이 한복 크리에이터로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을 준 거예요? 그 경험이 충분히 정말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대표님께는 영광의 순간들이 훨씬 더 많던가요? 아니면 힘겨운 순간들이 많았습니까? 늘 힘들죠. 힘든 건 늘 힘든데 이제 정말 작게는 내가 새로운 신상품을 냈을 때 그 신상이 너무 아름다웠을 때 그것도 이제 너무 행복한 거고 언론에서 알아주거나 또 여러분들이 알아 봐주시고 또 찾아와 주시고 이러면 그것도 행복하고 하나의 영광이 있으면 또 하나의 힘듦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신에 그 영광으로 좀 모든 게 다 가려질 수 있는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은 없었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종종 있었죠. 정말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내가 그래도 그 카지노의 경력을 가지고 어딘가 재취이직을 해도 그 3만 원이 없어서 힘들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그만두고 진짜 재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온라인 대화 사업을 또 할까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긴 해요. 있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면 내가 행복할까? 라고 생각했을 때 또 그건 아닌 거예요. 어쨌든 3년 동안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 번 버텨보자 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은 잘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목표를 정한 게 4대 패션위크를 한국적인 뭔가를 가지고 한 번 석권을 해보자 라고 목표를 잡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파리 패션위크 했고 그 다음 올해 밀라노 했고 두 개 남았어요. 남은 두 개의 컬렉션은 뭡니까? 이제 런던이랑 뉴욕이요. 그 두 개를 할 때까지 이제 저는 조금 달려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이제 저는 목표 설정을 해놓는 편이에요. 이런 데랑 협업을 하고 싶다 아니면 이러한 디자인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그 버티는 게 일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계속 성취를 해나가면서 거기에서 조그마한 기쁨을 느끼면서 그렇게 버텨나가는 것 같아요. 너무 커다란 목표는 아니지만 스스로의 작은 작은 목표들을 세우고 그것들을 이뤄가는 데서 대표님이 버티는 힘을 얻는 거군요. 맞아요. 그것도 그렇고 사실 좀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어도 조금만 지나고 잠 좀 자고 또 맥주 한 잔 하고 이러면 또 할 체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때 또 다시 하면 그러니까 잘하지 않아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1년 차와 6년을 흘러온 지금을 비교했을 때 어느 시절의 단어가 마음에 듭니까? 사실 이렇게 따지자면 1년 차 때는 제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크리에이티브에 정말 집중해서 이거를 숫자로 따지자면 크리에이티브 수치가 10 거기에만 이제 집중을 했던 거죠. 근데 6년 차가 되면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40에서 50% 되는 것 같고 나머지를 크리에이티브로 채우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또 그중에서도 고를 수가 없는 게 만약에 1년 차 때 제가 그렇게 뭔가를 창작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제가 또 없었을 것 같거든요. 성장 단계마다 해야 될 일이 있는 거군요. 네. 그걸 다 이렇게 디뎌 왔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이 소중한 거죠. 스티브 잡스의 커넥팅 닷이라는 표현이 떠오르네요. 요즘 대표님 그런 마음이 평온합니까? 네. 저는 지금 좀 괜찮아요. 아 그래요? 아 불안감은 이제 약간 기본으로 깔고 가기 때문에 그걸 이제 즐기기 시작했어요. 불안감을 즐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불안한 요소들이 정말 많잖아요. 다음 달에 뭐 월급이 또 얼마 줘야 되고 어디 줘야 되는 돈들이 있고 그 다음에 당장 다음 시즌은 무슨 컨셉으로 하지 정말 많은 불안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너무 불안해하면서 살기에는 이제 제가 너무 힘든 거죠. 즐기기로 했어요. 본인에게 다가오는 불안을 적정히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거네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훈련도 된 것 같아요. 이 6년간의 시간을 좀 버텨오면서 그냥 학교에서 교육받듯이 자기도 모르게 뭔가 좀 교육이 됐다고 해야 될까요? 한복이 대체 뭔가요? 단아님께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지금은 거의 제 삶이 된 거죠. 저희 할아버지도 전통 매듭을 하셨었고 집안에 매듭 오브제 같은 게 크고 작은 것들 되게 많았거든요. 경험상 그게 채득돼서 나도 모르게 아름답다고 느끼고 익숙하다고 느끼고 또 저의 고등학교 교복이 한복이었잖아요. 학교 이름 알려주셔도 돼요. 가야 고등학교라고 가야 고등학교 이런 실루엣 같은 것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평상시에는 화려한 컬러나 화려한 문양 같은 걸 입기엔 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이 한복이라는 이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좀 가능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점이 저한테는 매력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사실 이 한복이 가진 아름다움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되게 고루하게만 생각하고 있고 뭔가 전통적인 하나의 요소로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한복도 정말 이렇게 힙할 수 있고 이러한 가치를 담을 수가 있어라고 해서 단아라는 브랜드가 전통적인 아름다움도 담고 있지만 환경적으로 정말 친환경적인 요소를 사용하고 업사이클링도 하고 정말 패션 브랜드가 하는 것처럼 풀어나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쇼를 하나 기획을 했어요. 이 단아라는 브랜드를 런칭하자마자 버려지는 웨딩드레스를 업사이클링해서 한복으로 재탄생을 시킨 거예요. 웨딩드레스를 한복으로 바꿔요? 웨딩드레스 소재 되게 비싸잖아요. 근데 최대 4번 정도 입혀지면 모든 신부들은 신상을 찾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옷을 찾지 않는 거예요. 저희가 조금 기부를 받아가지고 이 외국 브랜드 파타고니아의 모습도 비치기도 해요. 대량 생산을 안 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가장 큰 이유로는 의류 폐기물의 문제 때문에 그 의류 폐기물들이 발생하는 탄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지구에 덜 유해하게 하고 싶어서 저희는 프리오더라든지 선주문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복 크리에이터로서 어디까지 가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제 마음은 같아서는요. 한국의 어떠한 이런 아름다움을 이용한 브랜드가 글로벌적으로 많이 커 나가는 경우가 없어서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백화점 1층에 왜 짱짱한 명품 브랜드들 들어오는데 우리나라의 브랜드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복 자체를 알리겠다는 마음은 기본적으로 깔려있지만 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 정말 무궁무진하거든요. 저는 그거를 옷으로 표현을 하는 사람이고 한복은 정말 그중에 극히 일부이고요. 한국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아름다움들을 좀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되게 커요. 하이브나 YG 이런 곳과도 협업을 하면 한복을 잘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느 분과 협업을 가장 하고 싶으신가요? 요즘은 저는 라이즈분들 너무 멋있어서 라이즈분들 저희한테 꼭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고 또 개인적으로 김수연 씨, 김지원 씨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 팬이 됐어요. 아, 김지원님.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뒤에 있는 게 다나의 로고인가요? 네, 맞아요. 저게 저희의 심볼인데 자세히 보시면 창틀에 비친 나비 문양이에요. 근데 그 뜻이 이 다나를 처음 시작할 때 정말 이 작은 날갯짓이지만 나비 효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전통적인 영역, 환경적인 영역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만든 건데 아주 조금 영향을 준 것 같아서 좋네요. 그럼 다른 분들이 입을 만한 추천템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이 한복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입고 싶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되게 어렵게들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정말 어렵지가 않은 게 저는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가장 첫 번째로는 허리 치마라고 해서 윗도리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블라우스가 됐든 니트가 됐든 목티를 입고서는 그냥 허리에만 이렇게 둘러서 입으면 그냥 한복 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장 추천드리고 또 두 번째로는 조끼같이 생긴 베자라는 아이템이 있어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원피스 위에 걔만 하나 걸쳐도 뭔가 전통인 듯 아닌 듯 되게 좀 세련된 한복 룩으로 연출할 수 있어서 저는 입문자분들에게는 그런 허리 치마라든지 베자를 되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인터뷰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벌써요? 10년 전 단아 또 10년 후 단아에게 해줄 말이 있을까요? 어 10년 전에 저 되게 하고 싶은 게 엄청 많았거든요. 그때는 영화를 또 되게 하고 싶었어요. 영화도 하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그래서 그거에 있어서 되게 많은 고민을 했고 그 당시에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한다면은 충분히 고민하고 실행을 먼저 해보라고 할 것 같아요. 그때 영화 같은 경우도 영화를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만들어 봤더니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는 제가 밥을 벌어서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건 내 길이 아니야. 포기하고 또 다른 거 해보고 그래서 정말 저는 좀 부딪혀가면서 저 길을 찾아왔던 것 같아서 잘 했다라고 말했어요. 10년 후에 단아에게도 한마디 해주시죠. 10년 후에도 이제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살고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점점 저도 조금 체력이 좀 떨어지고 그런 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이나 확신이나 이런 것들을 좀 믿고 충분히 이렇게 실행하고 밀고 나간다면 그때도 내가 바라던 대로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국내 최고의 한복 크리에이터가 되신 단아님을 만나 뵌 거 참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신의 길을 정하고 온전히 길을 가는 것 응원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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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